그리고 이제 찍어 먹는 소스나 이런거는 왜 수돗물 안 하냐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정수기가 없으니까 이걸로 했을 뿐이고 정수기 있으시면 정수기물 쓰시면 좋아요 근데 수돗물은 솔직히 좀 뭐 아리수라고 그래서 먹기도 한다지만 솔직히 좀 이건 끓이는게 아니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이제 정수기물 정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